안녕하세요 휠텀클럽 류호성 팀장입니다 회원님이 보신 20년에 10년간 주행한 롱바디 잉바디 차량 외관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유리에 돌맞은 부분이나 어디 깨진 곳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라이트도 아주 좋구요 후드, 범퍼 높은 자국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여기가 색상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여기 범퍼는 교환이 한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옆면 아주 깔끔하구요 타이어도 꽤 많이 남아 있어서 오래오래 타시다가 교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요소수가 운전석 뒤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차량이구요 운전석 뒤쪽 타이어 좀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체 공간이 이어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발판 이렇게 있구요 후방 감지기 세 군데 아래 후방 카메라 상단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 타이어 좀 오래 타셔도 될 것 같구요 여기 하체보강 반대쪽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구 한통 있어서 필요하신 거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조수석 조수석 타이어도 꽤 타시다가 나중에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ows